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오늘 중갈치 경매 받았고요. 완전 싱싱합니다. 보시다시피 내장이 터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먹갈치로 경매를 받은 상태고요. 저희는 항상 좋은 걸로 경매를 받으려고 합니다. 중갈치는 삼지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담아있는 모습을 영상에 찍었고요. 제가 지금 경매 받은 걸 영상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조기인데요. 바라조기는 속시앓이 잡니다. 잔대요. 맛은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로 드시기 때문에 크기로 드신다면 유자망 참조기비를 드셔야 됩니다. 안강망 바라조기는 속시앓이 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크다고 말 안합니다. 그리고 삼신미 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5마리 52,000원 10마리 99,000원이고요. 정말 너무나 맛있는 병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자연산 대야입니다. 1kg에 4만원, 2kg에 7만6천원이고 왕특대 사이즈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정말 선도가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만큼 절대 해로 드시면 안 돼요. 해로 드시면 안 되고 구워서 드셔야 돼요. 버터구이나 구이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시삼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눈을 보시면 굉장히 초롱초롱합니다. 한 마리씩 구워가지고 먹거나 기름기가 잘 잘 흐르니까 너무나 맛있죠? 날씨가 추워질수록 고시삼치, 철은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입니다. 지금같이 추울 날 때는 통치를 몇 마리 지리탕으로 끓여두셔도 되고요. 한 마리씩 딱 구워두셔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통치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